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세련된 회색 컬러 조합으로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한 방풍 재킷 그래비티를 26일 출시했다. 그래비티 방풍 재킷은 몸의 행동 반경이 커질 경우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어깨 등의 부분에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해서 활동성을 더욱 강화하고 땀이 많이 날 수 있는 부위에 메쉬 소재를 넣는 등 실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한 제품이다. 그래비티 방풍 재킷은 베슬레저 트렌드를 겨냥한 액티브 라인의 대표 제품으로 네파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특히 몸의 온도를 조절하고 습기를 배출하는 벤틸레이션 기술인 에어테크 에어텍을 적용해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시켜줘 러닝이나 트레일러닝 등 강절기에 야외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제격이다. 등 부분에는 3M 리플렉티브 디테일이 적용되어 예상치 못한 날씨 변화, 시간 등의 변수로 어두워진 환경 속에서 야간 활동을 할 때에도 안전성을 높였다. 후드는 탈부착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취향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새롭게 출시된 그래비티 방풍 재킷은 핑크가 포인트로 들어간 라이트 멜란지 그레이, 민트 컬러가 돋보이는 라이트 베이지, 재미난 패턴이 적용된 스윗 라일락, 배색이 도드라지는 멜란지 네이비까지, 여성용 4가지 컬러가 제공된다. 남성용은 그레이가 배색 컬러로 적용된 포세이돈 블루, 은은한 그레이 톤의 딘멜란지 그레이, 강렬한 레드가 포인트로 들어간 멜란지, 청량한 푸른색이 가미된 라이트 멜란지 그레이까지 네 가지 컬러다. 가격은 14만 9천원, 또 동명의 기조 제품도 선배 온 가족이 패밀리룩으로도 연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동용은 화이트, 블루 데프스, 라이트 베이지, 밀란지 네이비, 라이트 밀란지 그레이로 출시됐다. 가격은 11만 9천원이다. 이휘 주니파 상품본부 전문은 그래피티 방풍 재킷은 해마다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스포티한 실루입과 다채로운 컬러 덕에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맞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아십시오 아동용 expired 급듣 senh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